5시간만에 달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1500미터 고지대에 있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항상 봄 날씨인 걸로 유명합니다 날씨가 되게 선선한 것 같고 저도 오자마자 딱 느끼는데 하나도 덥지 않고 진짜 시원해요 그냥 오히려 밤 되면 좀 추워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느낌 달랏 달랏 뭐라고 써져 있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호스가 되게 좀 크게 있는데 이게 수원흐왕이라는 호스래요 여기서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조깅도 많이 하고 이건 또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벌써 하나 봤네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데 원래? 이게 아니야 아 진짜 장난해 죄송해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? 네 아 이거 좀 좀 더 궁금해 아 이거 좀 더 궁금해 방방은 너와? 방방은 너와? 너는 4km? 네 4km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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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좋은지 반응? 네 400도 하길래 400분인가? 완전 다른 지역 인 줄 알고 쫄았네 지금 벌써 오후 4시라가지고 좀 식고 빨래 좀 하고 나오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밤에는 달라 야시장 이라고 있어서 거기 가서 오늘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생각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배 터지게 못 먹었는데 오늘 그냥 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먹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분인가? 어? 하이! 하이! 아 아니다? 예 예 I'm not good at finding roads 예, everybody's 아, 정말? 여기가 제 커피입니다. 상단에 관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가 관광이 너무 좋네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그렇게 생각해요 야, 그래도 방어 좋네 뷰 도 좋고 음, 훌륭해, 훌륭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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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좁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, 도시가 참고로 여기 도시는 인구수가 급격히 늘고 있대요 한 10년 사이에 3배인가? 그 정도로 늘고 있대요 아까 그 친구가 카페 한다고 하니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야겠어요 카페 수다 아, 카페 수다? 카페 수다? 카페 수다? 카페 수다? 네 아, 진짜? 네 아, 되게 좋다 여기는 습하지도 않고 진짜 좋아요 진짜 하나도 안 습해요 진짜 하나도 안 습해요 하나도 안 나고 샤워하고 왔는데 엄청 시원하네 5분 기다려야 된대 아, 뜨거워 다 내려갔네 아, 이거 빼라고 우와 오, 색깔이 색깔이 믹스커피 색이 되네 오, 맛있다 해시장에서 오늘 약간의 사치를 좀 부려보려고 여태까지 좀 너무 여행 온 것 치고 그냥 뭐 한국으로 치면 제육독밥 정신만 먹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집어먹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에서부터 해산물이 좀 먹고 싶었는데 일단 그거 먼저 때리고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러면서 좀 힐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까지 35분인가 걸어야 되거든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지금 약간 뒤에서 누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산뜻하죠 이건 건너온 난이도가 좀 빡센데 그냥 가버려? 가버려 추첨까지 저도 조금 늘었어요 오호 오호 아 여기는 또 왜 이렇게 화려한거야 너무 화려한데요 아 죽인다. 약간 라스베가스 같아요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 이건 뭐 과자나 뭐 이런거 많이 파는데 오케이 다바스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야 이번데 죄송합니다. 이건 뭐? 전통사항 이름 이건 뭐? 맞쩍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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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 착해가지고 괜찮아 보인다 오케이 원 비어? 비어 인근이 많이 들어있어 개구리구이 실화냐? 사슴이랑 멧돼지도 있어 대박 선지가 들어있네 뭐 먹지? 개구리 고기를 먹을 순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먹어야겠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네 여기 포장한 위 테이프 우 위 소구기 박구기 위 싸구기 위 와우 너무 좋아요 코디아 여기 TV 죄송해요? 네 코디아 여기 TV 한국에 아 여기? 아 여기 아 예 태우 구이 근데 저는 매콤하지 않아요 매콤하지 않아요 매콤하지 않아요? 정말? 그리고 해코리 매콤하지 않아요 맥주 뭐? 맥주 아 맥주 맥주 투 투 맥주 장사 잘하시는데? 새우가 7,500원 이건 뱀장왕인데 말쓸려나? 다 까주시네 다 까주시네 친절하시다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먹고싶게 만드네요 아 여기서 계속 먹고싶게 만들어요 포크로 코즈 카엘 카엘 aprons 도시 정국 크로 效 이 숙소 진짜 좋았다 진짜 너무 잘자가지고 제가 숙소 주인 마냥 깔끔하게 청소하고 나갑니다 잘했죠? 되게 고급스러운 커피 믹스 맛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너네 뭐해? 너네 뭐해? 다 큰 거 웃어 너네 왜 여기 있어? 네가 대장 같은데 어머 너무 귀여워 어디가 나랑 놀아줘 너무 귀엽다 어제 봤던 그 호수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오리배가 많이 보이는데 오리배나 갈까? 원하는 목적지까지 왔어요 여기 딱 한가운데 같아 손 흔들어 주시네 가볼까? 신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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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넌 딸이예요? 넌 딸이예요? 아 진짜? 넌 여기가? 네 틱톡 아 틱톡? 그냥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안녕 아 시원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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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 You are really good Thank you You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저기 마사지 잘하네 몸 아주 확실히 풀었네 제가 한 2시간 있다가 버스를 타야되는데 12시간 넘게 가거든요 다남까지 그래서 저녁밥을 살라 그러는데 근처에 또 맛있는 밤미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갖고 가야겠어 저번에 밤미 하나 먹었는데 솔직히 고수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막 샴푸향 나고 뭐 좀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고수를 빼달라고 해야겠어요 난 밤미 고수는 아닌 것 같아 맛있어? 아 아 좀 Can I have one more? 아 그리드 치킨 샌드위치 2만이니까 2천원 1천원이야 하나에? 대박 개꿀 Thank you 오 생각보다 개좋아요 사이즈도 딱 제 사이즈고 충전기도 있고 담요도 있고 물불도 있고 화면도 있네 자막이 안나온다고 듣긴 들었는데 영화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화같은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맘에 드네요 14시간 가야 되는데 뭐 이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굿 맘에 들어요 딥슬립 해야지 딥슬립 해야지 한 번에 그거랑은 저의 턱밥은 그거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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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만해. 그만해. 왜 짓는 거야? 왜 짖어? 잘못했어, 내가? 내가 뭐 잘못했어? 어이없네. 왜 짓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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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ow 감사합니다.